.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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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쏘라가 있어요? 아, 왜? 아, 뭐야? 마형 왜? 나 이따가 다시켜줘, 다시 올게 왜왜왜 아, 또방송중이면 나 있으면 안돼? 또방송중이라서 아, 또방송중이면 나 있으면 안돼? 아, 저 집중해야 돼요 형 갔다올게요, 나중에 봐요 오케이 이해가 잘 안되는데 순식아 아, 도박하지 말까? 이랩갱? 아, 이랩갱이요? 저희 근데 갱은 나쁘진 않아요 알아 알아 와드는 안한거 같은데요 아, 와드 없음 와드 없음 와드 없는거 보고 말하는거죠 어, 이제 했나? 여기에 한거 같아요 아, 와드 하드 하긴 했는데 모르겠다 아, 이거 안될거 같은데요 형 전 말했어야 안될거 같다고 맨날 맨날 형 이거 먹는데 아, 형 형 형 형 형 형 천대 굿티가 더 빨라 Expert 오케이 죽진 않은 저 친구 너무 못됐어 어 우리 밑에 당해버렸어 아 이거 오케이 나이스 미드 라이언 저 친구 풀도 못 뺀 것 같은데?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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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수가 여기쯤 조심하세요 아악 아악 너무 잘해 너무 잘해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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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별로 신경 안했어 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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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고 좋은 마인드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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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탑 너무 망했는데 탑 망하면은 2대1 절대 안 돼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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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 템 나왔으면 아악 음 랍블라프 준씨가 이 캐릭터 좀 헝스한 것 같아 아 들어오세요? 어 종글링이 좀 많이 먹었어 일단 뛰어면 쉽게 근데 녹탄 한 번 죽어서 내가 레벨링은 별로 안 좋을 것 같긴 했는데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날 때 녹턴 레드야 그리고 녹턴 레벨링 그렇게까지 안 빨라? 예 말 녹턴 탑 공선 따라서 딱 가질 수 있네 공선 따라서 딱 가질 수 있네 공선 따라서 딱 가질 수 있네 아니 우리 미드 친구 한 번 죽었으면 그만 좀 하자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아 아 노이 난 쫄라 나이 뭐 공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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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아저씨 궁 없어서요 라이엇 밸런스 팀은 솔직히 다른 게임에 비하면 패치는 잘하는 편이긴 한데 그거는 그때는 깜짝 놀랐어요 야 이거 한 대 쳐 그레이브즈 세 번 연속 버프시킨 거 그거는 진짜 난 이해 안 돼 그거는 게임 밸런스 팀이 할 듯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 야 이렐리아 친구 너무 못함 방금 저 친구 누구야? 모르겠어 희망해 그 시절 그거 말고 최근인데? 두 달 전인가? 세 달 전인가? 와르 오나 세지 이렐리아가 피레안이라고요? 피레안이 누구? 저희 팀 미드 있어요 어 블루까지 해먹기 때 이 나쁜 놈 아 얘네 너네 팀이야? 모르겠어요 어 그렇다는지요? 뭐 니네 팀은 뭐 아니 에델리 부캐가 너무 많아요 동설들 동설들 너무 관리 너무 신경 안 쓰는 거 아니야? 아니 많이 안 쓰는데? 그만 죽어 친구야 녹선 여깄다 에? 나 이거 죽었나? 와 너무 타까네 망했다 망했다 아 미드 커버하면 안돼 이거 어떻게 바텀 희망이 보입니까? 어 바텀은 지금 나쁘지 않아요 유령물이 떠가지고 이제 이기긴 해요 오케이 둥글 차이 좀 많이 벌어졌다 한 번 레벨 하나 차이 나겠다 아 어제 이 친구 때문에 졌는데 녹슨 보자 뭐야 진짜 감소만 됐으면 느껴는 감소가 이미 있었어 오케이 오케이 안 돼 우리 미드 가면 돼 아 핑 그만 찍어 너 때문에 죽었다고 미드인가? 아니야 형 용먹을게 바텀은 저희가 선풋이에요 왜요? 탑 터는 나가 아 용먹고 있잖아 친구야 용먹는 사이에 곳에 죽어버렸어 형 바텀다이브 너 장막있어? 네 장막있어 먼저 뭐 스패널 할 수 있는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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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다 지워버렸어 나 좀 다이브 돼요? 다이브 되긴 해요 다이브 되긴 해요 이걸로 들어갈래? 근데 야 누구 때내 왔거든? 에이 너가 들어와가지고 에 너가 들어가면 안돼 잘못했어 와 와 이거는 아트록스가 좀 잘못했다 Q 탱을 하고 근데 제가 안 날아갔으면은 어차피 다이브 안됐었는데 다이브 안되지 않았을까요? 아 어차피 레어갈비가 안됐어 네 다이브는 꿈도 못 꿀꺼지 흠 흠 이거는 저희가 좀 많은데요? 인원이 좀 많아보이는데 궁이 없다 이 친구가 궁이 없어 이 친구가 인기 너무 많은데? 저 그거 있어요? 그 아우 잘 뺐는데 우리 이 친구가 아무것도 안하고 도망갔어 누구예요? 둘 다 쩔쩔쩔 둘 다 쩔쩔쩔 아 쩔쩔 쩔쩔쩔쩔 쩔쩔쩔 이 판 쩔쩔 이 판은 답이 없대 답이 없 와아 와아 저 딜 절대 안나왔겠지? QQ에도 뭐? QQ에도 절대 딜 안나왔어 절대 딜 안나왔어 너 눌렀니? 저 눌렀죠 에잇? 바텀은 죄인이 없다 아닌가? 바텀도 약한 줄이 있나? 바텀이요? 상대 바텀 말하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 바텀이요 약간의 죄가 있죠 아 한명은 안 눌렀는데 형 눌렀는데 좀더 좀더 여유롭게 할 수 있었죠 게임의 답을 어디서 찾아야 합니까? 아 근데 형 노폰동을 저번에 했을 때 잘됐었는데 괜찮네 너어무 땡 와우 왜왜왜 와드였나봐 저기 리더 보여줘? 안될 것 같은데 오는데 있는데 야소호야 정권 못쩔 정이야 야 저 친구들 넘기기가 좀 안좋은데요? 뭐야? 넘겼었어? 반대쪽으로 넘겨버렸어 아 이미 지나갔잖아 어 어 열심히 도망치세요 시야 안보여서 못날라구 어 뭐야 이상한 애한테 날라갔어 와 미쳤네 어이 점프를 절로 뛰었어야 돼 점프하고 알쏘으면 왜 항복 안해주는거 이 게임을 보내줘야 돼 아 아 아 아 오늘 받은 치욕 부족합니다 LGK 다 풀어주겠다 저희 팀원들이 다 박살해줄거에요 제가 팀원들 아니요 그냥 누구든지 제가 괴롭힌 당한만큼 저희 팀원들이 복숴해줄거에요 저는 박살벗네 중시가 우리팀 희망을 리스트 안 와서 마저 해야 될 것 같아 저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 아 졸음 아 제발 어디를 막아야 하는 부분인가? 너무 많은 적이 오는데 이거? 아 나한테 날라오나? 아 오늘은 날이 아닌 것 같아 자러 가야겠습니 하고 오케이 에? 실제로 싸운 건 있는데 왜? 몇 명이 너무 인형한데? 아 강고릴라지 제가 이거 써드려 오케 초 나이스 나이스 어 준식아 어 준식아 어 준식아 미안 남형은 그런 스킬이 없는데 아 쩌쩌 아 쩌쩌 어 뭐야 저 킬인데? 킬 킬 킬 킬 킬 킬 킬 킬 킬 준식이 왜 지고 가? 아 오늘 더하면 키보드 부술 것 같아 뭐라고? 오늘 더하면 키보드 부술 것 같아 형 이겨줄게 아 노 잘 돼 오케이 키보드 부숴면 안 돼 잘하고 있어 오케이 굿나잇 뽀잇 투바 호프티가 없어요